김호, 내일 다시 해를 쓴다. 아, 그러자 매니저님은. 아, 좋습니다. 매장 안에서 해주시고. 유학임 손님들 많이 해주시고. 내일 다시 해를 쓴다. 날씨 안 지워야 돼? 선생님, 풀려올래. 손 많이 뺏지르세요. 한 명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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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물려가는 길이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거리 가시바라 잘 보내요 오프집입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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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